안녕하세요 하하 하하 화이팅! 지난번에 단 한 번의 소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아! 자 다들 칼을 갈고 오셨겠죠? 지난번엔 내가 너무 많이 틀렸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조금요. 어떻게 노래는 많이 들었어요? 어를 작가님이 하실지 감이 안... 백성이 안 나니까. 아주 고약한 작가족. 안 들리는 것만 갖고 왔어요. 천천천사 하면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 기필코 성공을 해서 작가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주문 한 번 걸어도 돼요? 자! 노래를 뽑아주세요! 오! 오! 진정한 크러스 한이에요. 응? 가닥을 하라고 하라고. 아? log1 아! 한국말이 안 나? 아 3, 2, 1, GO! 잘한다. 슬퍼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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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은 줄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것 같아요? 별 5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일어지리라 일어지리라 해요? 인연이라 이런 줄 알았는데 인연이라 이런 줄 알았는데 일어지리라 했다고요? 말없이 일어지리라 아 나 아예 안 들려 어차피 한 번 맞아야 돼 말없이 떠나가리라 정말로 떠나가리라 말없이 떠나가리라 정말로 떠나가리라 정말로 떠나가리라 새로운 게 누가 됐어요? 뭐야 왜 갑자기 해? 오늘 1번을 뽑은 채원이가 다미 부우니까 한 번 갔다오는 거예요 아 아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나쁘지 않네 네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랑 그게 비슷한 것 같아 뭐 뭐 뭐 흘리랑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서 사랑 없이 보내리라 맘 없이 보내리라 오! 안 돼?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사랑 없이 보내리라 말이 없이 보내리라 그리워지리라 내가 오! 오! 빨리 한 번 해보자! 이게 제일 가깝지 않아? 네 맞아요 한 번 해보는 게 있어요 한 번 해볼까요? 사랑 없이 마음 없이 맞아요 어? 말이 없이 내가 들으면 말이 없이 말이 없이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정답 정답 짠짠짠짠 사랑 없이 보내리라 말이 없이 보내리라 그리워지리라 내가 고맙다 거의 다 왔죠? 찬스 쓸까? 들으실래요? 쓰실래요? 이거를 한번 들어보는 거 같아요 그럴까?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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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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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만에 드디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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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아니면 니가 아닌 거 같아 너 너 내가 니가 어이 니가 어이 니가 어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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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니가 어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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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GO! 날 욕심 오늘이 위란, 날 욕심 오늘이 위란, 그리워지리라니 위란.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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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만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한 게임을 더해서 10만원을 받으실래요? 5만원을 주고 어디 남겨면 안하겠다. 어디서 계승장이냐? 수고하셨다. 우리 5만원을 받아보셨다. 공세사보화요. 3, 2, 2, 1, GO! 상품이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하염이 안된다. 네. 그래. 지금 렉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서워졌네. 5만원 걸려서. 이번 주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 덕분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5만원 받았다. 채원이가 이렇게 1번도 뽑고 다같이 귀를 기울여준 덕분에 5만원을 받았고 5만원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5만원 추가해서 제 삽이 털어서 오기웬씨? 대신에 감독과 작가는 빼고 안오수도 빼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아악! 핀퀸!